이 세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기원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거대한 집 지금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 행성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티끌처럼 작고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지만 이 행성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터전이죠 그렇기에 이곳은 우주의 그 어떤 곳보다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의 고향 지구입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 지구 같은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바로 생명의 출현입니다 무엇이 지구의 생명을 잉태하게 했을까요? 사실 이건 순전히 우연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죠 막 태어난 지구의 표면은 펄펄 끓고 있었고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만 가득했습니다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었죠 태양계가 형성되고 남은 파편들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운석이 폭우가 쏟아지듯 지구를 향해 충돌해온 거죠 무시무시한 광경이지만 알고 보면 운석의 충돌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충돌하는 운석 어딘가 이 행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만한 것이 실려있었거든요 물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운석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더 많은 물이 축적되죠 그렇게 2천만 년쯤 지나고 난 뒤 지구에는 마침내 바다가 탄생합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도 운석이 수없이 많이 충돌해왔죠 하지만 이렇게 바다가 만들어진 건 지구뿐입니다 그 이유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절묘한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물이 차갑게 얼어붙지도 않았고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물이 펄펄 끓어 증발하지도 않았죠 이제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여전히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위험한 곳이죠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곳곳에서 화산 폭발과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숨 쉴 공기도 없고 온도는 너무 높아 바다가 펄펄 끓을 정도였죠 그리고 여기 조금 특별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운석에는 작은 씨앗이 실려있죠 그 씨앗은 지구의 바다 깊숙한 곳에 뿌려집니다 유기화학물,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 생명의 씨앗입니다 운석이 실어온 씨앗 중 일부가 바다 속 독특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죠 해저 깊숙한 이곳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처럼 보이는 이곳에선 뜨거운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암석의 금속 성분이 녹아있죠 그 성분들이 유기화학물의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 독특한 환경 덕분에 생명의 씨앗이 그 활동을 시작한 거죠 이제 바다는 온갖 물질대사가 일어나는 마법의 수프처럼 변했습니다 무엇이 생겨나도 이상할 것이 없죠 이렇게 수억 년이 흐른 어느 날 이 마법의 수프 안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나죠 얇은 막 안에 물질대사 기관을 숨긴 이곳 최초의 세포,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이 기묘한 존재들은 계속 분열하며 스스로 숫자를 늘려가죠 바다는 곧 최초의 생명체로 가득 찹니다 바닷속에서 활발한 생명의 춤이 시작됩니다 이 춤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건 두 가지 태양이 내리쬐는 빛, 그리고 이산화탄소 모두 지구에 가득한 것들이죠 광합성에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원시 생명체들이 빛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뱉기 시작하죠 온 지구에 산소가 뿜어져 나오고 마침내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대기가 형성됩니다 이제 생명의 춤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차례죠 지금 이 순간 놀라운 모험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육지로 올라온 생명이 폭발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지구는 이제 놀라운 생명으로 가득한 우주에서 가장 다채롭고 역동적인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태어나죠 빛나iew 파티 여러분과 저, 그 밖의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돌아보면 태양으로부터의 적당한 거리, 운석의 충돌, 그리고 긴 시가 속에 발생한 아주 작고 작은 우연의 안속이었죠. 글쎄요, 정말 우연일까요? 이건 어쩌면 우연이 아닌 필연 같기도 합니다. 빅뱅 이후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나였을지도 모르죠. 아니 어쩌면 한 번이 아닌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저 머나먼 어느 행성에서 지구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우주는 넓고 수없이 많은 별과 행성,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이니까요. 우리는 한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모든 것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밝게 빛나는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 지구와 태양보다 더 거대한 존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아무리 큰 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죠.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 끝은 데이프! 그 끝은 아 VC에게 헤아론가 있죠. 그리고 저의 자격으로 이해해야 하는 voglia야 소요? 우리 충encia alte기 세상에 대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당 della 도대체 이곳에 태양 Adv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